보라색 Sunlight RGB RE 153의 G051 B E O O Z 내가 본 최고의 Sky up이던 해가 뜨나 보네 Sunlight Yeah 06시 06분 날이 밝았으니 자리에서 일어난 후양치 하루를 시작하는 다이 아침은 우유와 빵 쪼가리 콩팥이 어느 사람들과 마찬가지 무거운 몸을 이끌고 일터로 향한 많은 사람들 얼굴은 하나같이 무표정이 상당하지 12시 22분 보고야 살게 오늘은 뭘 먹을까 고민하지 먹는건 다 거기서 가기 고프진 않은 이 배만 채워야지 채워야지 눈부신 선샤인 눈이 감기네 미스터 산샤인 구름이 지나네 시원해 오후 하나시 23분 회로 한쪽으로 키우기 시작하지 하지만 아직 겉은 따뜻하네 나를 하니 필요해 시에스터 4시 44분 그 놈의 직장일 오늘도 버텨 운하라며 수사를 위로하며 퇴근이란 준비를 해 마음이 한껏 가벼워지네 PM 638분 하루에 반을 달려 오늘은 버스 대신 지하철 아니 그 대신 거기로 해 지원하는 한강 둠칠하면 OK 불빛색 선샤인 붉은색 선샤인 쌀금색 선샤인 쌀금색 선샤인 복숭아색 선샤인 해가 지나 보네 해가 지나 보네 쌀 인쌍 노을 지는 게 우리네 인생 같아 그 말 꽤나 슬프네 하지만 봐 아름답잖아 RGV 255 051 204 쯤이었을까 노을 지는 하늘을 바라보려 하루하루를 사는 건가 했지 뭐여 꽤 멋진 밤이 기다리지도 저녁에 있는 삶 그 얼마나 아름다운가 노을만큼이나 멋질지도 그보다 더 멋질지도 19시 여러분은 누구 채찜을 호소 시원한 목줄에 갈증해서 근심은 들렀다가 해우소 어느덧 어둠이 깔린 8시쯤 내일 땜에 오늘은 몸만 죽여 그래도 그게 어디야 둘러보니 있더라 꽤 죽여 23시내 5분 영혼은 한편 때렸고 한편 더 땡기지마 이쯤 했었구만 오늘은 걷는 결로 운동을 대신해 내일은 빡세게 하기로 해 천구색 달이 비추네 검은색엔 노란 달빛 감기네 두 눈이 그렇게 하루를 보내 다시 하루를 맞이해 빡세게 하기로 3시쯤